자 다시 시작하죠 뭐라고? 야 너 날개있잖아 나는게 싫대 좋아 오오 어어 어어 야야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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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어차 어차 야아 오지마 얘는 상대하기가 까다로워 슬라임은 아 밑에도 있네 저거 어떻게 되지? 어우 야 조심해야 되네 야 쟤네들 밑으로 아 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됐다 아이차 아이차 야이 저거 어떻게 먹지? 어우 저거 다이아몬드까지 떨어졌잖아 아 저거 먹고싶은데 뭐 팔거있나? 네 없어요 예 기어가는 그런게 없어요 아직 못 배운건가 모르겠는데 안돼요 저거 저거 열쇠 네개를 얻어서 뭔가 다른애를 구해야될거 구해야되는거 같애 펫을 펫이라기보단 어쨌든 얘같은거 같이 따라다니는 애가 하나 더 있을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이고 지금 이리로왔잖아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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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하기 어려워 아이차 아이차 플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없어 하나 먹고요 한 대만 맞아도 거의 죽을 죽기 직전까지 가서 줘봐 오오 오우 저 밑에 있는 파란색이 레벨인거 레벨 경험치인가보네 아이고 우와 또 죽을 뻔했어 에너지가 그냥 팍팍 따라 야 이게 안맞는게 돈 버는 길인데 따로 에너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 뭐야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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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걸 못사용한다는거냐 어이구 어이구 지금 무슨 오케이 이거 돈인가? 돈이네 다 이거를 그.. 그거 하는 방법이 없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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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절대 맞으면 안되는데 계속 맞고있어 어 밑에 뭐있다 뭐야 어 밑에 세이브하는데 있는데? 자 세이브한번 하고요 잠만 잠만 어.. 아 피가 뭐야 에너지가 없어요 야 어디까지 올라가냐 ? 우와 와와와와! 우와와와와! 으어!! 와우 죽을뻔 했다 뭐야 이거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어 잠깐만 밑에 뭐 있었는데 저기 한번 갔다 와야겠는데 저기 한번 갔다 와야겠는데 좋아 아유 이거 야 잠깐만 여기 뭐 그것도 갖고 와야겠는데 일로와봐 왕 어 이거 뭐야 아 아 참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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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B 에이 B 어 뭔가를 지금 얻었는데 이거 뭐지 따뜻한 프리즈 오우 침묵을 회복 야 잠깐만 왜 이걸 아 나 지금 얻은거지 잠깐만 이게 별로 안 좋은거구나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 맞았어 에헤이 뭐지 광산인가봐요 아이고 휴 좋아 오 야야야야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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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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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아 왜이렇게 많이 많냐 상자원 상자원 사자 사는거 어 됐다 이제 방어력 좀 되겠구나 만들어요 이거 아 이거 방어력이라 공동력 엄청 올라가네 공동력 됐어요 됐어요 이거 팔고 아 어 어딨냐 아 이게 매각으로 바꾸는거지 이거 팔구요 됐지 음 음 이 파가 안된게 없나 이 파가 안된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좋아 그리고 먹을걸 사자 아 먹을거 너무 먹다 어 김밥도 있다 김밥 김밥 비싸다 됐다 이거 위로 어떻게 하지 어 보험상자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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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있냐 아구아구 좋아 좋아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따라와봐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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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자 이게 위로 한번만 더 가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면 되겠네 여기 여기 또 뭔데 이게 또 뭔데 원래 이쪽으로 가는거 아니였어? 어 어 저기 어 이거 가져왔어야되네 어 어 이거 아닌데 잠깐만잠깐만 이거 폭탄이 어디에 있을텐데 아이고아이고 제끼 폭탄이 없으면 저걸 못개는데 어 폭탄 없으 폭탄이 없으면 저걸 못개는데 어 여기 폭탄 없으.. 없는데 밖에서 여기서 가져올 수 있나 여긴 있는데 이거 가져올 수 있나 어 오오오오오! 어 됐다 됐다 가져올 수 있다 다행이네 아이구아구야야아 조심하자 꽝 여기서 오른쪽인데 어 없네 못갔네 아니 어떻게 가야 되는데 밑으로 하고 아 이것도 아닌데 어 저거 어떻게 가 아잇 어떻게 갈 방법이 없는데 아아아 그 물이 호크가 떨어지니까 그 물이 아 비가 꺼진거구나 아이고 어디냐 아아 여기야 이씨 자 좋아 괜찮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자아 이거 오지마 한 번에 다 와 한 번에 다 와 오지마아아 야 어딨어 일로와 오지마아 아 여기서 아까 그 이상한 놈한테 죽어가지고 좀 더 아래서 오지마아 아직도 오지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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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와우야야야야야 오지마아 cao 오지마아 네 오지마아 오지마아 이 물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거 불을 끈다는 그런 발사인 것 같은데 좋아아 좋아좋아 오우야야 어디까지 온거야 한 번에 야 밑으로 내려가봐 뭐 뭐 뭐 볼 수도 없이 왔어 별거 없구나 어 됐다 와 저게 어떻게 올라가지? 저게 뭐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오우 아이고 아이고 조심조심 어어 조심하고 오우 한대만 주면은 거의 에너지가 바닥이라 파워가 많이 세져가지고 금방금방 죽이긴하네 아 뭐야 이거 왜이렇게 피해 자 다왔다 저장하구요 아 롤 아.. 돈이 김밥사고 내거 주면서 팔만한게 오우 나 열쇠 6개나 있네 그 열쇠 4개 필요한데 가면 갈 수 있겠다 왕인가 뭐 왕인가 본데 이 녀석은 굉장히 강력한 녀석인가보죠 보스야 보스 딱 봐도 보스지 뭐 여기 밑에 뭐 있나 아이고 너의 아이들 자 전투가 전투가 오우 야야 오오오 오오오오와와와와와와와 야 겁나 어려워 오우 야 잠깐만 이거 장난 아니게 어려운데? 뭐하 야 이거는 엄청 어려운데 이제 위로가볼까? 빨리 빨리 넘기는게 안돼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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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는 애가 아니야 피하면서 자 이렇게 내친 어우 이게 ích 우아아우와우와 우오ㅗ,우와,εια의,меazing은 truc 오오오오옹 예아 조심해야되 넌 잡을 수는 있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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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정말 힘들다 자자자자 아이고 아이고 자아 조심 조심조심조심에 어어어어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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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어우 어우 씨 맞았어 씨 앙 아이고 아니 음... 음... 너와 너의 달콤한 나의 아름다운 친구들 우리 Moonblots 흩어진다 흩어진다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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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을 죽인다 죽인다 내 가족이 아니... 저는... 기억하시네 아... 아... There is sadness in your eyes. But it is not guilt. It is loss. Perhaps that is for the best. Your leader, Gaius. Assassins? He even murdered his own kind. Our greatest allies amongst the warm bloods. But one escaped. She was the only one I would dare spare. She? Who are you talking about? Who did I kill? Who knows? Who? No. Farewell warm blood.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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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ne it! He was a fidget guy. He had seen me before. The dead letter lettering. I'm sure you're right. Aurora will return the report... 가이오스 어 새로운 기술을 얻을 것 같은데 어 새로운 기술을 얻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해 어 휴지 원거리 아 뭐 새로운 걸 하나 얻었네 잠깐만 일단 어 뭐야 아 침묵치료구나 아 그걸 지금 먹으면 어떡해 미쳐버리 미쳐버리겠네 지금 이 안 막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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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괜찮아아 아 이야 이것도 쓸만한데?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 여기 그 상인 있잖아 상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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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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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진 모르겠다 팔만한건 일단 없구요 구입해야지 돈이 별로 없는데 아 어 에너지를 채워야되니까 자 레벨업하고 이쪽으로 계속 가던걸로 가자 스테미나 낭비나 하지말고 아이고 어 이쪽으로 할 수 있지 쉬면은 차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막 차는건 아니네 자 이렇게 했을때는 얘네들이 낫고 어 그래갈때문 상황에 맞게 써야되네 여기 여기 뭐있나 어 야 시련의 괴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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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걸로 쪽도 없을거 같은데 택도 없을거 같은데 지금 에너 뭐야 에너지도 없고 하지만 저장하고 한번 가볼까 궁금하니까 뭐야? 데미지를 입으면 포인트를 입은다고? 시리어 시리얼의 시리얼 시리얼의 시리얼 아~~ 아이고 좋아좋아 다이아몬드 아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우와 포기 포기 여기 지금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 이곳은 대단했다. 우리의 학생들의 다른 곳을 찾았지만... 하지만 이곳은 안전했을 때, 물론 대신에 도착하고 있군요. 찾으세요. 곳곳에 가고 있는 곳곳에 가고 있어요. 그럼요. 그 문제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군요? 어떤 사실이 있군요? 우리,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는 건가요? 그 문제들에게 본 적이 없군요. 그는, 정렬과의 마음을 묻는 것 같군요. 음... 나중에 얘네들하고도 싸울 것 같은데? 어우 끝났네 음 일단 마을에 잠깐 가서 아직 못찾았나보네 보고를 해야죠 도매뱀같은 모습 슈즈 다들 뭐에요? 하늘에 있는 달링 고고렌트컬라는 계시네요 자 보상 보상 보상을 내놓으란 말이다 아 이거 아닌데 아 아직도 부족해요 부족한 것 이건데 없어 상점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올까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저거 이거 하나로 써줘 이걸로 바꿔놓게 혹시나 몰라 뭐야 깜빡하고 저 다른걸로 먹을 수 있으니까 오우 다스트 우리는 사실 너와 함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당연히 그는 북극의 그는 북극의 우울 테스트가 이것저것 많긴 한데 다 하고 가면 끝이 없을 것 같아 나는 알아듬어요 왜 그 이상한 도매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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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요 흑 흑 흑 흑 흑 다시 한번? Mayor Bram 이미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네, 우리에게 도움을 지켜봐야 하는 공격력을 지켜봐야 하는 것 같다. 결국엔 그가 지켜봐야 하는 것 같다. Fuse? 오, 안돼! 그 공격력을 지켜봐야 하는 것 같다. 그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는 그가? 그가 항상 피romaniac의 피포멘이니아가? 뭐? 아니, 절대! 왜 그가 죽었다고? 그가 죽었다고 말했다, Ginger. 그가 죽었다고 말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싸움은 모든 우리에게 몬스터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뵙겠습니다. 몇 가지 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이 싸움은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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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당신을 가지고 있지. 그 врем이 내 가족이 지고 있었어요. 그 뵙겠습니다. 그 당신이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monthsors이 저를. 그가를 하신다면? 뵙겠습니다. 내 일을uggle. 더 감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집을 다 죽였다. 그리고 내가.. 나는.. 내가 봤을 때 그거를 봤어. 그리고 나는 정말 배고파다. 흐흐흐흐. 간식 달라는 거야. 피짓, 제발, 조금만. 그는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모르겠어. 아마.. 그런데, 제 친구는 맞다. 오늘 너희 집을 다 죽였다. 가이수와 그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다. 특히, 내가 여기 있었다. 가오스 장군은 어디있지? 또 뭐 또 뭔가 또 뭔가 또 터지고 이제 뭔가 또 공격해오네 뭐야 야 시 겁나게 싱겁게 오케이 오케이 음 돈이 없어 아! 잠깐만 저기 나 지금 어? 뭐야 어? 우리 데미지로 갔어 뭐? 사라히는 누구야? 사라히는 누구야? 사라히는 누구야? 그곳은 우리 둘 다 알고있어 도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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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이제 따라오는거야? 따라오는건 아닌거 같은데? 일단 아까 그 열쇠 네개 있는 상자 같은거 찾아가지고 갇혀있는거 같은거 도스틱 아 아 손이 어떻게 되니? 저는 괜찮은거 괜찮은거 다른게? 흠 당연하지 정말 잘 저는 네 둘 다 저는 저는 사라지에 사라지 가르치 고마워요 고마워요 도스틱 레벨업 레벨업 아 도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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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스틱 자 이거 올리죠 도스틱 도스틱 가장 많이 쓰니까 도스틱 이거 숲 여기서 이쪽이었나 어디 부분이었지 도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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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서 가보죠 도스틱 아 나가는거구나 여기가 어이고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피해 오오오 야야야야 좋아 슬라임 몇마리 다 남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말고 그 그게 있어 애들 구하는 4명 있는데가 있는데 아 그니까 열쇠 4개 필요한데가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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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이렇게 금방 죽냐? 어? 잠깐만 슬라임? 하나 먹었네 여기말고 아 여..여기..여기인가? 여기 밑에인가? 아 여기 아니죠? 오케이 먹을 거 먹고 맛있는 거 오케이 아 이게 데미지가 세져가지고 쟤네들은 이제 뭐 할 필요도 없네 여기 밑에였던 것 같은데 어디지? 여기였지? 여기 밑에 YYB A A Y 뭐가 나오려나 이거봐 이거봐 이상하네 친구를 구출 어 야 너 뭐야 어? 얘 뭔데? 야 일로 가봐 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너 뭔데? 야 일로 가봐 이거 갈 못 가는 데인가? 이거 친구 구출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줄 알았네 끝이야? 아니 이걸 위해서 내가 열쇠를 지금 4개나 소모했는데 야 야 저거 뭐야? 캐릭터 어 이거 참 난감하군요 어 그래 응 그래 난 친구라고 해가지고 아 잠깐만 텔레포트 깨끗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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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을 처치하고 놈들이 어디서부터 들어온건지 으음 으음 성역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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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구! 얘 뭐야? 야 너.. 너 뭐야? 쟤 뭐하는 거지? 보라 공명성 뭐..뭐 어디로 가야 되는데? 보라 공명성을 지금 하나 얻었는데? 음.. 뭐..뭐..뭐..참.. 뭐 할게 없네 얘기나?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성역 100% 정 Aw 으음.. 음.. 음.. 저기서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야 이거 좋네 아이고 별로 쌀 필요 없지 패스마스터님 리아에요 저 위로 올라가는 데까지 가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오케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뭐 못 올라가 갈 수가 없어 에잉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가보죠 어 퀘스트를 잠깐 볼까 저 먼지는 먼지로 어디서부터 습격받고 있는지 히 덤덤덤덤 어어어어 반대 반대 야씨 맞을 뻔했다 야 야 이거 돈 벌기가 정말 어렵다 음 여기 보면 숨겨진 코고 아비델 개고 치안의 자산의 농장 자 자 자 자 여기 저장하는 데가 있지 음 여기까지 하죠 음 자 자